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의원이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그다음에 긴 복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얼굴에 받는 명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두고 단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사실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조금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얼굴이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하루 전에 탈단계를 낸 전날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참 이제 폭로가 쏟아지면서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좀 읽으실 수가 있죠. 어떻든 간에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법에 어긋나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되면 사람들은 좌파근 우파근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의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노력하더라도 얼굴 같은 부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걱정, 초조함,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좀 밝게 찍은 같은 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그래도 평소에 갖고 있던 김남국의 그 당당함, 다소의 약간의 뻔뻔함, 이런 생기발랄함 이런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번 사건이 이제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물론이고 직업인으로서의 경력뿐만 아니고 인생을 종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김남국의 정말 인생을 종치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사건입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탈단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무소속 김남국 다음 날 업비트와 빗섬 그래야 소들이죠. 카카오의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번이나 거부됐던 그런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받침내 거래 내역과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바로 행동에 나섰다. 검찰이 15일 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비섬 등을 압수수색했고 김남국이 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제 올 게 온 거죠. 이제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역 본인의 의혹이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던 코인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및 출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디지털 거래라는 것은 상세하게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포매팅을 다시 해가지고 없애지 않는 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익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판사가 여러분들 영장을 발급해 줄 때는 소위 검찰이 제시한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긍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하는 거다 않습니까 김남국 씨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젊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을 좀 우섭게 본 거죠 중앙일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상세하게 소위 이번에 영장 청구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초 불상의 핏섬 전자지갑에서 여러분 이게 되게 법률적인 용어로서 불상의 라는 것은 특정할 수 없지만 타인이 혹은 다른 기관이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약 60억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보냈다 송금했다 이체했다는 겁니다. 불상의 아직은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법률용으로 불상의 누군가가 빗섬 전자지갑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수십만 개의 위믹스코인을 이체 보내줬다는 거죠. 누가 보내줬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김남국은 민주당의 탈당 이전까지 끝까지 본인의 입장문에 의거해 가지고 본인이 팔았던 lg디스플레이의 시세차익 10여억 원을 갖고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못했던 거죠. 불상의 빗섬 전자지갑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수십만 개의 위믹스코인이 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관련 업비트로우트의 의심거래 보고를 받은 뒤에 자체 분석과 정보분석심의위원을 걸쳐서 지난해 7월 달에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믹스가 이체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2년도 10월과 11일에 빗섬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담당 영장발급판사는 그에게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두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이렇게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다음 내용이 여러분한테 흥미로운데 김남국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지는데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부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겉반전하고 말았다. 김남국이 2021년 10월 리믹스를 거래한 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20배 뛰었고 지난해 2월 메타콩즈 코인을 거래한 데 가격이 2.5배 250% 상승했고 지난해 4월 넷마블이 발행한 마블렉스 코인을 거래한 직후에 해당 코인이 빗섬에 상장되는 등 누군가가 김남국에게 펌핑 정보 상장 정보를 준 정황이 있다고 전문가인 코인 커뮤니티의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불상의 자가 김남국의 전자지갑에 위믹스 코인을 그냥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했던 것처럼 132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의 자금 출처가 어디냐 그것만 명쾌하게 밝히게 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고 의심을 벗어날 수 있고 의욕을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김남국은 바로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김남국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코인 발행사의 유리한 입법에 관여한 등 대가성이 드러나면 그것은 곧바로 내물이 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세상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오비락이라는 말처럼 오해 살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경험들이 짧고 워낙 출세가 빨랐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코인 전문가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하우와 여러분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래를 알아낼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한방에 여러분들 걸려든 거죠.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딱 한 번만 그건 경제학용으로 한계비용이지만 모든 불법에 대한 한계비용이란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 총비용은 자신의 경력 전부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불법입니다. 김남국은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제 무소속이 된다는 것은 당이란 방패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던 본인은 잘 못 느낄 겁니다. 민주당 안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때 느끼는 그 삭풍이 휘몰아치는 이런 광야에 혼자 써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무소속이란 것은 정당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연인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속이 없다는 것은. 김남국 씨가 혐의나 의혹을 가리거나 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미 엎드려진 물입니다. 저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런 가상화폐 전문 잡지에서 두 차례 걸려가지고 한 132만여 개 정도 위믹스코인이 이체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해명 가운데서 분명히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이러면서 샀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오히려 예금이 10억 정도 증가한 걸 보게 되면 가상화폐의 자금 출처는 바로 LG 디스플레이의 판매에 따른 매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죠 김남국 씨는 공정한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가 김남국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을 시켜준 거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득표수 대략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분석을 대개 조작값이 한 25% 넘을 겁니다. 25%나 30% 정도 될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25장 혹은 30장 대개 여러분들 지금 차익값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작값이 25%나 30%가 될 겁니다. 자료 분석하면 검찰이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인 게 여러분 아시죠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편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놈제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주변에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주셔서 선거를 되찾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 잃습니다. 재산 자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셔서 이 작업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